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아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있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소식부터 정리해보죠. 네, 오늘 국립5.18 민주 뮤지에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렸는데요. 기념식의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킨 5월 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기념식에는 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지난해보다 천여 명 많은 3천여 명이 초청됐고요. 여야 정치인들도 총집결했습니다. 네, 유성열 대통령도 오늘 기념식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기념사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했고요. 또 인상 깊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월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오늘 기념사에서도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다. 이왕 개헌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살펴보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한 건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러자 대한간호협회가 어제 기자회견 열고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겠다라면서 준법 투쟁 선언했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대리처방, 수술, 대리기록, 체혈,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숙과 입력 이런 업무들을 다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PA 간호사들이 해오던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PA 간호사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도 이번에 간호법 논란을 보면서 PA 간호사의 존재를 제대로 처음 알아보게 됐는데 이번에 아신 분들 참 많을 거예요. 맞아요. 이게 PA 간호사라는 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의사, 간호사만 있을 뿐인데 이 PA 간호사의 뜻은 Physician Assistant 그러니까 진료보조인력 전담 간호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의사와 간호사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이 손이 닿지 못하는 바쁜 의료 현장에서 그 업무들을 보조하고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1만 명 정도의 PA 간호사가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당연히 위법이고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관행적으로 이 PA 간호사들이 존재했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인 걸 알지만 직속 상관인 의사의 짓이 거부하기 힘들고 현실적인 의료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의료 현장에 어떤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PA 간호사가 채워줬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여야 입장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간호법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제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 재의결을 통해서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간호사 처우를 위한 대안 마련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간호법 직역 간의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수기를 거쳐서 후속 입법안 마련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건설로조원 간부가요.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조금 된 일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이 정황을 담은 보도를 했다. 그게 지금 논란에 초점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신 사건은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선일보가 지난 16일에 건설로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겁니다. 이 민노총의 건설로조 간부 양 모 씨가 분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양 씨가 자신의 몸에 신호를 뿌리는데 그 2m 가량 옆에서 민노총 건설로조의 강원지부 부지부장이자 양 씨의 상급자인 A 씨가 가만히 선체로 양 씨를 지켜봤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거든요. 이 현장에서 YTN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YTN 기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양 씨를 말리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는 A 씨가 그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제지에 몸짓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시라면 YTN 기자들은 현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일 기자는 현장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건데 그렇겠고요. 아마 그 현장을 취재했었던 기자모가 현장 직접 보면서 또 충격이 사실 현재 크다고 합니다. 건설로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건설로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유가족과 A 씨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다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양 씨와 유가족 목격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다라면서 악의적 보도 행태 그리고 이에 가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법적 대응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었던 YTN 기자들의 진술 보면 A 씨가 양 씨에게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계속 말렸다고 진술을 했고 그리고 양 씨가 신호를 뿌리고 바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신호 뿌려놨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경찰이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사건이 나고 또 15일 뒤에, 15일이 보름이 더 지나서 나온 얘기라 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일가족이 함께 탈북한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죠? 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북한 주민 여러 명이 이달 초에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 안개선인 NLL을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우리 당국이 현재 조사 중이고요. 어선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일가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수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명 가까이 되려나 싶은데 꽤 많은 숫자고요. 우리 군 당국이 지난 6일 밤에 서해에서 북한 어선 한 척이 NLL 가까이 접근하는 동향을 포착하고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즉각 병력을 투입해 심경을 확보했는데요. 이들이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해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귀순한 건 정부 발표를 통해 공개된 건 2017년 7월 이후에 약 6년 만입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왜 탈북했는지 그 이유는 좀 나왔습니까? 현재 국가정보원, 군, 통일부 등이 이들을 조사 시설로 옮기고 합동신문 벌이고 있는데 아직 신문이 진행 중이고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귀순한 배경에는 극심한 식량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현재 북한이 배급 순위표의 최상단에 있는 군 배급량도 일반 주민들 수준으로 줄이고 있고 주민들은 굶어 죽는 상황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신문에서는 신문을 통해서 탈북한 이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이 된다면 이들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사무소인 하나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에서 3개월간 남한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되고 일원이 될 텐데요. 탈북한 일가족들의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전해주시면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또 많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